자 이거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스케치북 인데요 아 라이엇 며칠 전에 붙였네요 그죠 며칠 전에 붙였어요 자 이거는 무라카미 다카시 스티커 인데 예뻐서 붙였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펀지밥 인데 제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불가사리옥수 징그러운데 그죠 지글지글한 거에요 실제로 불가사리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징그러운지 이런 느낌을 제가 재해석했고 예전부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해 의학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 건강이 약화된 뒤부터 그래서 의학에 관한 그림들을 저는 이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뭐 약간 특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뇌수술이나 뭐 이런 거 외과 뇌과 의사들 이런 것들 되게 수술하는 모습도 예전부터 좋아했었습니다 사이콘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렸었고 이것도 일본 그때 뭐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카페를 빌려가지고 인터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참 보여주기 좀 민망한 것들이 약간 있어서 가리고 있고요 그때 뭐 그런 분위기에 그 현장에서 그린 건 아니고 갔다 와서 호텔 안에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라인 멀티라이너 일거에요 하이테크 펜은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이 나이 다르죠 붓펜과 그죠? 라인 멀티라이너 이것도 일본 지하철 아침 풍경이 있어요 다른 반대편 플랫폼에서 봐서 보면서 그렸던 거예요 이것도 되게 연출된 컷이었는데 촬영 중에 그린 건데 좀 뻘쭘했어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혼자 그림 그리고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이런 라이너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 멀티라이너 신한 이건 한국 건데요 신한에서 주신 건데 여기서 그때 한 0.3mm 정도로 그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굵기 선이었던 것 같아요 딱 맞네 여성 이걸로 그렸습니다 이거 제가 미팅할 때 자주 갖고 다니는 스케치북인데 여기 보면은 뭐 글자 보면 한국말로 보면 막 뭐 있어요 여기 넷플릭스랑 이래서 미팅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베토벤 프랑스 어떤 뭐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거기에 미팅이 베토벤에 관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요만큼만 낙서되어 있었는데 호텔 와가지고 나머지들을 좀 더 보충해서 그렸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리게 됐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봉준호 한국의 요번에 깐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타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패러사이트라는 영화 나오기 전에 그걸 기념해서 봉준호 감독님에 관한 전체에 나왔던 필모그래프에 있던 모든 영화들을 한번 그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때 미팅 장소에서 미팅하면서 그랬던 겁니다 이 장면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장면을 제가 또 나름대로 재해석했고 영화 제목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러면서 낙서했던 것들입니다 이것도 현장에서는 요만큼만 낙서했었어요 요만큼만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나머지를 좀 더 그렸던 거예요 뭐 이런 거는 게임들 한국 게임회사 이런 거고 이런 건 좀 넘어가야 되겠네 여기는 마음이 참 나쁩니다 병들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모로코 공항 공항 갔을 때 도착은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어 닥쳐 가지고 줄이 한 두 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가지고 줄 뚝 서 있었어요 근데 옆에는 약간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휠체어 이렇게 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빨리 그려 그게 너무 부러워 가지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와 그때 너무 너무 사람들 너무 많았다 이게 제일 분노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건 좀 사연이 있는 그림인데 이건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제가 노트르담 성당에 한 몇 달 전에 불이 났었었죠 그죠 타던데 그날 제가 프랑스에 있었어요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묵던 호텔이 에어비앤비가 노트르담 그래서 한 1키로 2키로 이내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냄새도 다 났어요 타는 냄새도 근데 그게 화제가 나고 바로 다음날 베르나베 베르베르 작가님 게임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 뭐지 제목이 갑자기 성향이 안 나네 빠비용 그래 빠비용 이런 되게 유명하신 세계적인 작가님인데 그분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그분의 마지막 작품이 최근 작품이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맨 마지막이 고향이들이 노트르담 성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마지막에 일단락 되는 거였는데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탄 거예요 그 전날 그래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근데 그때는 한 이 정도까지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도 호텔 와서 나머지를 좀 더 마무리 지은 겁니다 좀 디테일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노트르담 성당도 나오고 고향이도 나와요 근데 노트르담 성당은 제가 그냥 거기서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로 그린 것들의 주변이라든지 건물 양식이라든지 이런 건 프랑스 약간 닥치닥치 붙어 가지고 쫙 연결된 듯한 느낌 이런 것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 공원 같은 데 그래서 봤을 때 느낌들 공원에서 봤던 것 이것도 보면 현대자동차랑 미팅 했을 때의 이야기들 이거는 이제 미국 아시아 영화 뭐 그런 시상식에서 쓰일 영상이었는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의 영화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서 이제 콘티 짰던 것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 영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 신세계라는 영화인데 되게 폭력적인 영화예요 진짜 이런 장면 나와요 한국 깡패들 칼 싸움 문제를 막 하는 것 근데 좀 폭력적이네요 그리그가 아직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아우디 자동차하고 미팅에서 했던 자리에서 마오 소젝트 그것도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랑 놀러 갔다가 와이프가 술 마시고 있는데 먹고 있던 병에 있는 그림이 기린 지방시보리 맥주 일본 맥주였어요 그래서 그거 보이는 드래곤도 기린이라는 동물도 보고 그리고 뭐 그랬던 것들 이거는 저희 가족들 저녁식사 갔던 일본 스시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좋은 데는 아니고 동네 스시집인 것 같아요 제 딸, 제 아들, 우리 와이프 이렇게 저녁 먹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게 이제 아까 봉준호 감독이 최신작이 있는데 깐는 영화죠 그랑프리바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거기에 나왔던 장면들을 그린 것들입니다 민망한 장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나왔던 여러 장면들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르마르트? 스위스 체르마르트 놀러 갔을 때 이런 현장에서 그린 것들이고요 이것도 스위스 가서 친구들이랑 친구랑 저랑 김현진 대표님이랑 스위스 갔을 때 탔던 것들 케이블카, 스위스 열차, 스위스 철로 보수하는 열차들 이런 것도 직접 보고 그린 건 아니고 갔다 와서 느낌 호텔에서 그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눈여고 배운 편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아니면 호텔 와서 그리는 편이에요 이것도 스튜르마르트 올라가는 기차 안 이것도 갔다 와서 호텔에서 그린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어디 갔지? 덴마크였나? 네덜란드였나? 어딘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게 어디였지? 덴마크? 이번에 가는 게 덴마크죠 네덜란드? 네덜란드 스토콜롬? 스토콜롬 네덜란드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유럽 어느 나라 갔었거든요 어느 나라 갔었는데 거기에 정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진짜 멋진 풍경이에요 아침에 아침에 봤던 자전거를 타고 여러 종류의 자전거 또 여러 개층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쫙 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한국 와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샌드의 코믹콘 시즌에 테라다 선생님하고 저랑 맥처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테라다 선생님 수업할 때 제가 관람자 입장에서 보면서 그때 수업했던 내용들을 약간씩 보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보는 동영상 중에 사고 동영상 되게 많이 보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게 그리고 싶었어요 차 사고 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제가 당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구조 요원들, 코스트가드 이런 사람들 해양 구조대 이런 것들을 그려보고 싶었던 것들이고 뒤에도 보면 아우디 일하면서 콘티 이런 거 짜는 거 잡잡잡잡하게 그려놨다가 같이 한꺼번에 그리다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우디 그거 하다가 갑자기 다른 것들을 그리고 그랬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채워지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었던 건데 이것도 한 2주 전에 그리다가 맥이 딱 끊어지면서 아직 못 그리고 있어요 다른 일들 하나 바빠서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스케치북은 이건 제 아들 스케치북이에요 제 아들 건데 제가 뺐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제가 이제 아들하고 트랜스포머를 보고 있으면 아들이 제가 트랜스포머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쭈르르르 그리고 있으니까 아들도 나중에 제 그림을 보고 아들도 이제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트랜스포머, 범블비 비슷하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려 놓고 원래 아들이 그렸던 걸 제가 다 화이트 칠해져 있는 거는 다 아들과 지우면서 나쁜 아빤인데 이거 저희 가족들 쇼핑 갔을 때 이야기들 제 아들, 딸, 와이프,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정말 초롱초롱하네요 그렇죠? 자, 이건 제 아들 그림인데 이게 최신 건 아니에요 한 1, 2년 전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하면 한 살 더 어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12살 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이런 거 그려놓으면 제가 그거 보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프랑캐슨 스테인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도 아들이 이런 늑대 같은 거 그려져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이렇게 다 지우면서 다 그렸어요 다 화이트로 다 지워져 있어요 보면은 다 다 지워가지고 화이트로 쫙 지우면서 이게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지워가면서 그리는 게 그래서 되게 나쁜 아빠가 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그림인데 사이사이에 보면은 여기도 아들 낙서가 있었는데 그 아들 낙서 한 할아버지가 그려져요 그거 비슷하게 그리면서 이렇게 쭈루룩 그린 거예요 쭈욱 그러면서 그때 미팅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수업에 있었어요 중국 수업 계획 일주일에 뭐 이런 거 막 적혀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왼쪽은? 왼쪽은 정력의 그림이죠 제 아들 그림이죠 이게 그러면 1, 2년 전에 그린 건 열 살 때 그린 거죠? 네, 한 그 정도 때 그린 것 같습니다 제 아들 그림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팁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는데 더 못 그려주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니까 입체화 시키는 거 하라고 했더니 더 바보같이 돼가고 개, 강아지 이런 거 그리는 방법들 가르치시네요? 아니요 한 번씩 물어봐요 물을 때마다 한 번씩 가르쳐줘요 근데 잘 안 물어봐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동물 같은 것들 이런 거 제 아들 그림인데 쭉 가다가 보면 쭉 또 제가 지워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내요 여기도 연필로 그려놓은 거 있었는데 쭉 지워가지고 제가 그려놓고 쭉 가다 보면 여기도 막 그려져 있었어요 많이 그런 것도 쭉 그려 여기도 보면 자세히 보면 볼펜은 못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 볼펜으로 막 덧대가지고 제가 없어졌어요 나쁜 아빠예요 엄마 보고 그리는 것들도 있고 나름대로 인체도 공부하고 있네요 그죠? 보니까 선생님이 시킨 건 아니에요? 전 시키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쭉 보면서 워낙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여기도 우리 아들이 있던 위상과 조동사 비슷한 거 그려놓은 거 그거 지우고 제가 다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죠? 동물들 그리는 것 여기도 있었네 뭐 그린 것이고 제가 그리고 있었던 거 이런 게 재밌어서 하시는 거예요? 지우고 그리고 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줬어요 문어 그려달라고 문어 안에 넣고 우주인 빛하게 하나 달라고 이거 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막 그리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애들만 그리는 거 같네요 애들이 그죠? 여기 봤을 때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옷주름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떻게 잡힌다 이렇게 해보면 애들이 이런 것들 그렸던 것들 뭐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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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려봤는데 종혁이가 그린 게 이거예요 소화기 자기 축구화 그려봐 그러니까 축구화 이런 걸 그리고 제가 이제 축구화 이렇게 안 생겼냐 뭐 이런 것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면서 여기도 여기도 두 양쪽에 얘에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지우고 연필로 그려져서 지우고 똑같이 그린다 비슷하게 그린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들 그린 때는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낙사해 놓은 거 보고 이제 아들이 이거 따라 그린 건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던 원래 여기는 아들이 그려놓은 얼굴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좀 더 떼가지고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 한 칸 완성되고 그 다음 한 칸 그리고 또 한 칸 그리고 이렇게 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스킨집이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들이 갤러리에서 한 2년 전에 샀던 거 같은데 갤러리 구현 갔다가 첫 번째는 몰스킨이에요? 네 몰스킨이고 이거는 갤러리에서 샀다는 거예요 기념품 네 그런갑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스케치북 같은 것들 갖고 다니면 그림일기 그리듯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